제약회사에서 일어난 사고를 조사하는 기자 앙헬 피해자가 넘겨준 usb 속엔 제약회사와 정부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도시아나를 핵으로 날려버린 사실이 담겨 있었죠 아빠의 일 때문에 회사가 만든 도시로 이사온 제이드와 빌리 제약회사 엄브렐라가 만든 뉴 라쿠니시티는 도시 전체가 회사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주마다 딸들의 피를 뽑는 아빠는 아무도 모르게 그 피를 자신에게 사용하는데요 생김새와 성격이 달랐던 자매는 각각 다른 기증자의 난자로 같은 날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빌리는 첫날부터 일어난 싸움 때문에 영상까지 지키며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제이드와 함께 그 아이를 찾아간 빌리는 화해하려 하는데 참다못한 제이드가 대신 복수를 하는데요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빌리였죠 앨버트를 보더니 상대 측의 아빠가 겸손해지고 해고를 무기로 협박합니다 제이리와 함께 휴대전화에 대해 엄브렐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천재과학자 엘버티 웨스커 그가 아이들과 이곳에 온 건 회사에서 가장 공들이고 있었던 조이라는 신약 때문이었는데요 회사에선 치명적인 부작용을 감추며 출시를 강행하고 있었죠 엄브렐라에서 우연히 실험용 토끼를 본 빌리 아빠의 휴대폰과 카드키를 넘친 자매는 늦은 밤 엄브렐라로 들어갑니다 엘버티 웨스커 엘버티 웨스커 엘버티 웨스컷 벽렐라 빌리가 증거사진을 찍는 동안 제이디는 티오아나 공장의 사고 영상을 보게 되고 빌리는 열면 안 될 것 같은 문을 열어버리는데 Rückими아 입장seen 안녕하세요. 개에게 물린 그 시각 엄브렐라 관계자들이 몰려오고 있었죠. 아이들을 병원이 아닌 집으로 돌려보낸 아빠는 컴퓨터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시키고 자신이 당한 사고로 위장합니다. 회사에 나타난 엄브렐라의 회장 에블린. 어느 정도의 조사임으로 가정을 입장하는 것 같culo. 뭐? 마음에 드enkраф리 assigning? 온도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état에 breakfast, 이곳 전speed 이런 America. 아빠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제이드는 빌리의 사고가 회사에서 봤던 영상과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사고 내용이 담긴 블로그는 방화벽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실력 있는 해커로 소문난 사이먼에게 부탁합니다 블로그의 주인이자 기자였던 앙헬은 티오아나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데 제이드가 알아낸 사고처럼 빌리가 무언가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였고 앨버트는 더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조이 문제로 자꾸 의견 차이를 보이자 에블린은 그의 비밀을 믿기로 협박합니다 앨버트가 걱정하는 그 문제가 빌리에게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let's go for a walk slow down what's wrong with you hey stop oh my god thank you it's your dog come here okay okay i'm gonna take him to the shelter 빌리의 혈액을 넣은 쥐는 좀비로 변해버렸고 빌리도 변할 거란 사실이 확실해졌죠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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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말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알람을 맞춰두는 제이드 l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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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척 노력했지만 이미 빌리의 상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죠. 조이의 출시를 늦추기 위해 부작용의 위험성을 눈으로 보여줬지만 에블린이 제시한 인간 조종 가능성이 이 사회의 마음을 흔들며 출시를 늦추는데 실패합니다. 조이, 우리의 가장 큰 업체들입니다. Google, Zuckerberg, they deliver eyeballs. Umbrella, 우리의 minds. fun! 그 board decided. for you. it's a trillion dollars, Al. you're risking millions of lives for what? money? it's about changing the world. global warming, gone. world hunger, not anymore. we can turn the world vegan if we want to. and who gets to decide any of that? oh, I do. 이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선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after hours, enjoy comes first. fine. 한편, 환각이 심해지던 빌리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데. jade! jade wesker? your dad and i go way back. hi mom. you want a ride? i'm good. really? i think something's wrong with me. maybe if i just ignore it. and everything would be normal. i've been hearing things. and seeing things. i can feel all of that. but i can't feel this. what's wrong with me? 혼란스러워하는 빌리에게 티오아나 사건을 말해주고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위로하는데요. i will die. 해결책을 찾지 못한 엘버트가 조급해하는 동안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how much time is left? three hours, 22 minutes. i want to go to that party. no, but you can't. dad said this is in quarantine, so if i'm gonna... don't... i'm not sitting here. jade를 만나기 위해 도시에 몰래 잠입한 앙엘. 하지만 엄브렐라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you know? i do. 마지막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파티에 참석한 jade와 빌리. i was sick. 빌리, i thought yesterday looked... no, it's not your fault. can i borrow your board? it'll be fun. watch.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jade! jade! jade wesker jade wesker 엉브렐라의 비밀을 말해주던 앙헬은 아빠와 자매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울린 사람이 빌리란 걸 알아냈지만 엉브렐라에게 붙잡혀버립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그 시간이 찾아오는데 빌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도 알고 있죠. 어색— 안 정 영상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호출을 받고 따라간 회사엔 초주검이 된 앙엘이 있었죠 빌리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지만 에블린은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편 제이드는 앙엘의 말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아빠의 방을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사이먼의 도움을 받아 아빠의 노트북을 해킹하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도망치라는 아빠의 경고였죠 두 사람은 사이먼의 도움을 받아 CCTV를 피하며 아빠가 남긴 수수께끼를 풀어가고 숨겨놓은 가방을 찾아냅니다 아빠에 대한 믿음에 의견 차이를 보이며 싸우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건 같은 마음이었죠 만약에 있는 이 그의 일을 받아서 예를 들면, 사이든 이 일을 받아서 무슨 일을 받을까? 나중에 이런 일을 받을까? 그렇습니다 그의 문장으로 인정합니다 알아요, 이상의 문장으로 인정합니다 카메라 지하에 숨기고 있었던 아빠의 비밀 실험실 그곳에서 기자가 말했던 라쿤시티 자료를 발견하는데 영상 속엔 괴물이 된 인간에게 실험을 하는 모습이 찍혀있었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자매는 증거를 챙겨 나가려는데 모든 게 타버린 후에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아빠가 들어옵니다 아빠를 제압한 두 사람은 숨겨왔던 진실을 듣게 됩니다 아빠를 분해 적men의 증거를 선택한 데 있는 이 제품이 sim나는 이의 인간을 선택한 robotic 제품은 It infects the body with something called the t-virus It changes your cells, it takes over your body, it can make you inhuman You fought the virus off, you haven't changed So what? I could run some tests No tests Billy, remember like we used to do? You're strong. I made you strong 아름다운 암벨이, 어떤 암벨이 있는지, 어떤 암벨이 있는지, 다른 암벨이 있는지, 이 암벨이 있는지, 당신은 항상 인생입니다. 당신의 암벨이, 당신의 암벨이, 나는 왜 이렇게 말하면, 그럼 왜 당신이 우리의 암벨이 있는지? 암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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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암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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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줬어! 도와줬어! 그를 말해! 당신은 맞다. 하지만 아직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내가 가르치다. 이것은 내 죄다. 하지만 이 회사는 당신이 인상되었다면 당신은 당신을 지키지 않는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선 앙해를 살려둘 수 없었죠. 당신은 당신의 친구. 당신이 무엇이 일어났어? 에블린은 그를 가둬버리는데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쌍둥이를 만나게 됩니다 엘버트와 버트는 잔인한 성격의 천재 과학자 엘버트 웨스커가 연구 보조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복제 인간들이었는데요 죽을 위기에 처한 버트와 엘버트를 구한 건 에블린이었죠 버트는 엘버트와 달리 불만 없이 갇혀 지내며 에블린을 돕고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든 엘버트를 설득하려 하는데요 I convinced myself you were different, special That it would be interesting to see if a clone could acclimate to the real world If we can get joy That's all you care about? People have died And more people could be saved Just fucking think about it Depression, anxiety, suicide Just gone Don't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with me? 그 시각 탈출할 이유가 생긴 버티는 태어나게 가드들을 살해하고 쌍둥이를 찾아갑니다. 뭐지? 뭐지? What if Umbrella did something to her? Here. Thank you. Do you have him? Hey, come home. Simon? Mm? Can you text your friend, Jade? Excuse me. More breadsticks. As soon as you finish your basket, I can... You know what? Finished. What is wrong with you? We'll talk about it when we get home. No. Now. I'm not your dad. I'm your uncle. Bert. His twin? Sort of. We're clones. We were part of like a research and development team put together to help him. Genetically, we're exactly like him. But everything else, totally different. I think we all have a choice. We can choose who we are, who we want to be. 충격적인 이야기에 자리를 뜨던 그때, Umbrella가 나타납니다. Girls! Get behind me! Her? Don't worry. Everything'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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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like you. You're not sure. No. You're all for one thing. Self-preservation. I mean, why do you clone yourself unless you want to live forever? It's starting, isn't it? Horrible man. He said he was a clone. Fucking insaneness cannot what we do. 아이들을 쓰러진 아빠에게 데려가고 그가 감추려 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는데 딸들의 피는 급속한 노화를 늦추기 위한 치료제였죠 거짓말을 하며 버트를 구슬리는 에블린 자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빠가 준비한 가방을 챙겨 탈출하는데 자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빠가 준비한 가방을 챙겨 탈출하는데 굿잡힌 빌리는 깨에게 물린 걸 들켜버립니다 사이먼을 찾아간 제이드는 모든 일을 털어놓고 부탁하는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상태가 이상한 사이먼의 엄마 제이드는 사이먼과 함께 엄브렐라로 들어갑니다 상태가 나빠진 빌리는 공격성을 드러내고 또다시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는데 안녕히 계세요 네, hey! ingerie, it's okay? 거짓말이 고통 고통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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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to get out of here. Okay, we'll find your dad. No! When he was locked up, all he wanted was to help his girls. Because we're his medicine. So? So? My dad needed me and my brothers, too. So he kept us locked away for a long time. We didn't even see the sun until we were all grown up. But Albert's not like that. He gave you a life. I'm not saying he was right or even good, but he could have been worse. Your dad loves you. Maybe it's a messed up kind of love, but they kind of all are when you think about it. Jade? Where is Billy? She's not with you? They took Billy. I think they know she got bit. We need to find her now. You're not coming with us. Jade, I... Hey, bro. Where are Ferns? He's coming with us. What? Why? Because we can't leave him here. This way. Oh... No. No. I can't. I can't do anything.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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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Oh... 사이몬! 그녀에게 타협이란 없었죠. 그녀에게 타협이란 없었죠. 앨버트는 모두를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진리인아, 체크아버리의 차량을 찾고 싶습니다. 그녀가όσ혀요 엄마의 진리인은 근처로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이 지지되었습니다. 이 지지에 대해 도 delighting 때는, 봤을 때 뺄 것입니다. 이inizi 지지에 대해 구청한다는 것을 보기로 합니다. 이 시지에 대해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버터와 함께 도시를 떠나고 엄브렐라에선 인류를 멸망시킬 존재가 깨어납니다. 유명한 공포게임 바이오아자들을 원작으로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드라마인데요. 원작을 왜곡한 내용과 바람자매 때문에 엄청난 혹평에 시달리고 있지만 원작 내용을 모르고 봐도 가볍게 즐길 만한 킬링타임 좀비 드라마라 생각하며 이해가 편하도록 시간 순서로 정리한 영상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멸망 후 이야기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